지금 여러분께서는 FM 96.7MHz 청주불교 방송에 무명을 밝히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 순서는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이신 일봉스님과 함께하는 반야의 샘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입니다. 계속되는 무더위와 함께 여름휴가가 한창이라는 생각인데요. 간혹 보면 휴가철에 공공장소에서의 예의범절이나 또는 바가지요금 같은 것을 인해서 얼굴 짚는 일들이 적지 않으리라 하는 그런 생각도 한데요. 세상의 이치는 모두가 심는 대로 거두고 주는 대로 받는 것임을 잘 알아서요. 모두들 내 가족 되어야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사실 그런 관광지에서요. 다른 사람한테 바가지를 씌워서 받는 분들이요. 또 자신도 다른 관광지에 놀러가서 아마 물가를 그렇게 비싸게 받으면 오히려 손가락질을 하면서 욕을 할 거란 말이죠. 간혹 저도 이제 만행을 다녀보면서 관광지 같은 데 가보면 너무 터무니없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그렇게 터무니없이 많은 이득을 착취하다 보면 그것이 쌓여서 자신의 가정에 그만큼 재앙이나 우한이 많이 찾아 든다. 이런 것이 어떤 세상의 이치, 즉 공사상의 이치다라는 걸 잘 명심을 해서요. 전부 내 가족 대하든 내 자식한테 베풀든 그렇다라고 해서 손해보면서까지 하려는 것은 아니지만요. 그렇게 했으면 그런 마음입니다. 그 전에 원효수님께서요. 금강경 어떤 소 본문 가운데서 하신 말씀을 보면요. 바로 금강경에 대해서 이제 원효수님께서 해설을 해놓은 것이에요. 한 마음의 근원은 있다 없다를 뛰어넘어 홀로 깨끗하고 넓고 넓은 삼교의 바다는 진과 속을 뛰어넘어 당연하나니 당연함으로 해서 진과 속을 끌어안았지만 하나도 아니고 양쪽과를 여했지만 중간도 아니로다. 주장자로 쾅 이 주장자 소리는 하나도 아니오, 여럿도 아니오, 있는 것도 아니오, 없는 것도 아니니 하나가 곧 여럿이오, 여럿이 곧 하나라 있는 것이 없는 것이오, 없는 것이 있는 것이니 세우고 부수고 열고 합치는데 조금 더 걸림이었구나. 그러므로 한 마음은 처부술 것도 없고, 부수지 아니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고, 내세우지 아니할 것도 없나니 바로 이러한 것이 이치라고 할 것도 없는 지극한 이치요 그렇다고 할 것도 없는 큰 것이로다. 바로 우리 마음에 대해서 원효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내용인데요.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바로 금강경에 있는 구절이죠. 응무소주 이생 기심이라 하셨으니 그대들은 마땅히 알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었으라고 하셨으니 일체의 상념을 버리고 더없이 올바른 깨달음을 향해서 마음을 일으켜야 마땅할 것이니라. 하나이다, 여럿이다, 또는 있다, 없다, 높다, 낮다, 많다, 적다를 분별하고 집착을 하며 거기에 머무른다면 이를 일러서 바로 어리석은 중생이라 할 것이다. 우리 불자님들, 어떻게 보면 행복이다라고 하는 것은 불행의 씨앗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행복이 아니라다 보면요. 그것이 나태지고 또 게을러져서 불행이 닥칠 수도 있고요. 또 어찌 보면 불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행복의 밑거름이 될 수가 있다. 불행하다라고 하면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는 삶을 만든다면 행복의 밑거름이 되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은 참 이려평등한 건데요. 우리 공사상에 보면 부정불감 불구부정이라는 어떤 반야신경 사상도 나오고요. 금강경에도 역시 그런 이치가 나오는데요. 대체적으로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성공을 한단 말이죠. 성공하는 사람들 보면 사실 부자였던 집에서 자식이 성공하는 예는 옛날에 비해서는 많이 있죠. 어떤 재산상속을 받는 데가 그럼 많지만 냉정히 따져보면 부모가 성공하는 집안을 보면 자식은 돈 버는 법이나 노력하는 법을 제대로 배우지 않고 나태해져서 실패자가 되기가 쉽고요. 또 부모가 어렵다고 하면 반대로 자식은 성공할 수가 있다고 하죠. 또한 어떤 집에 보면 남편이 열심히 사는데 그런 집에 보면 아내들 문제가 있고요. 또 아내가 열심히 사는 집들 보면 남편한테 문제가 있는 집들도 적지 않잖아요. 또 부모가 열심히 살면 자식들이 문제를 일으키고요. 또 부모가 엉터리다라고 하면 자식들이 아주 열심히 사는 일찍철이 들어서 이런 것과 같이 세상은 다 공식 얘기하면 본전치기일 수 있는 거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공수대 공수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결국은 행복한 마음을 일궈낼 수 있는 그런 여건이면 너무나 좋겠지요. 그래서 바로 금강기인 원효수님께서의 어떤 해설 전부 우리는 마음에 대해서 나타낸 것인데요. 여러분들 항상 그 마음에서 행복함을 일궈내시기를 기원을 드리면서요.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무명을 밝히고의 경전교리 제168회차 반야의 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고입니다. 천지파량 신주경에 대해서 요즘 계속 여러분들한테 해설을 해드렸는데요. 오늘이면 파량 신주경을 모두 마무리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는 여러분들 천지파량 신주경을 한 번 읽으면 모든 경전을 한 번 읽은 것과 같은 공덕이 생길 것이고 한 번 쓴다라고 하면 그 어떤 경전에도 한 번 쓰는 것과 같은 공덕이 생길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혹여나 이 올바른 부처님법을 이러한 어떤 중생들이 정법을 믿지 않고 잘못된 사견을 낸다거나 또한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 천지파량 신주경이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하면서 이경의 말씀을 듣고는 비방을 한다 비방을 해서 부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 그것까지 했는데요. 사실 부처님의 경전이 아니든 기든 중요한 것은요. 내가 배울 점이 있음 배워서 내 것으로 만들어서 내가 실천행을 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리죠. 꼭 부처님의 말씀을 하시든 샤가모니 부처님이 아니시더라도 깨달으신 분들은 다 부처님일 수 있어요. 그러지 않아요? 그렇게 보면 세상에 부처님의 것이 어디 있어요? 그럼 부처님의 말씀은 아닌 것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배워서 도움이 될 수 있고요. 깨침이 올 수 있다라고 하면 다 부처님의 경전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시인, 현세, 득백, 나병, 악착농혈, 편체, 교류, 성조, 취해, 인계, 등질이라. 그래서 만약에 부처님이 말씀이 아니라고 이 경을 비방을 한다면 그 사람은 금생에 문등병이 들어 온몸에 나쁜 창질이 생기고 고름들이 온몸에 흐르며 비리고 더러운 냄새가 두루 퍼져 사람들이 미워하는 바 대상이 될 것이며 예를 들어서 문등병이 생기고 창질이 생기고 고통이 온몸에 퍼지는 것은 아니더라도요. 꼭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니더라도 부정적인 사고관으로 세상을 살고요. 남을 비방하거나 부처님 말씀을 아니라고 비방하고 시기하고 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의 삶을 비방하고 시기하고 하지 말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렇게 부정적인 어떤 사고관으로 다른 사람 잘되는 거 못 보고요. 오는 거 틀리다고 하고 자기 주장을 너무 강렬하게 내세우고 이러다 보면 결국은 어때요? 자기 뜻대로 안 되면 병이 날 수도 있고요. 또 주변의 사람들로 하여금 어때요? 미워하는 마음이 들게끔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바로 그런 걸 나타내는 거죠. 명종질 즉타 아비무관지옥 상화철화 하화철상이라 죽은 뒤에는 명종질 아비무관지옥에 떨어져 즉타 아비무관지옥 상화철화 위에서 붙은 불은 아래로 내려 뿜고 하화철상 아래에서 붙은 불은 위로 올려 뿜으며 철창, 철차, 변제, 천혈, 용동관구, 근골란, 괴라 쇠창으로는 온몸을 찌르고 구리나 녹인 물을 입에 부어 넣으니 뼈와 힘줄이 녹아서 문들어지며 사실 우리가 이 다음에 죽어서요. 이런 일이 과연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도 뭐 역시 아직 죽어보진 않아가지고요. 정말 이런 것이 있는가 의아스러울 때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게 꼭 있다 없다를 떠나서 어때요? 세상을 살면서 바르게 살고요. 착하게 살고 올바르게 살게 하기엔 방편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언젠가 조산비에 의하면 저승세계가 있다. 지옥과 극락이 있다. 이 다음에 죽으면 지옥세계가 있고 극락세계가 있다. 이런 거를 가장 믿는 나라가 일본이다라고 언젠가 표현을 하는데요. 일본 사람들이 그런 것을 상당히 많이 믿는다라고 하는데 미신적인 차원에서 믿는다라고 사실은 우리가 비아냥거리기보다는 그분들은 그런 사실을 믿고 있기 때문에 세상을 열심히 살고 바르게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경제적인 어떤 불을 누릴 수 있는 근원을 만든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보편적으로 어때요? 여러분들 우리가 어떤 경제능력만큼 행복지수가 똑같은 건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제가 언젠가 봤는데 캄보디아가 경제적으로는 상당히 후진국 아니에요. 못 사는데 세계적으로 행복지수를 평가하니까 세계 5위인가 된다라고 했어요. 5위. 그런 거 보면 경제적으로 잘 살아야지 많이 우리가 행복함을 느끼는 건 아닌 것을 볼 때예요. 우리 가정에서도 역시 경제적으로 부가 있고 뜻하는 바 원하는 대로 다 잘 된다고 해서 꼭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우리가 하는 생각이나 어떤 마음이 올바르지 않을 때에는 바로 온몸을 찌르고 구리 녹인 물을 입에 부어넣으니 뼈와 힘줄이 녹아서 문드러진다. 그런 고통스러운 일이 안 생기리라는 보장은 없지요. 여러분들 부정적으로 다른 사람은 잘 되는 거. 같이 쫓아가서 경쟁을 해서 사실은 그 사람하고 정정당당하게 같이 승부를 갈 생각은 안 하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뭘 잘하고 하면 자기도 열심히 해서 그 사람을 따라가야 되겠다. 아니면 깨끗하게 그 사람하고 승부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그 사람을 끌어내리잖아요. 자기가 못 나가니까 그 사람을 끌어내린단 말이지요. 한간에 그런 일이 있잖아요. 아무리 친구라고 하더라도 특히 우리 여자분들, 젊은 분들 한 사람이 남자친구를 사귀는데요. 거기다 자랑하고 싶을 정도로 굉장히 내세울만하고 잘생기고 사회에서 알아주는 어떤 그런 직장일을 다니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회 있으면 자기 친구한테 한번 소개 좀 해서 자랑 좀 했으면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 그 옆에 친구가 그러지 않아도 네 남자친구 새기는 사람 좀 소개 좀 해줘. 해가지고 우연치 않게 소개를 하게 됐는데요. 그 친구가 볼 때 정말 부족함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러니까 살살 어때요? 속이 조금씩 애려온단 말이죠. 나중에 이제 헤어지고 나서 그 여자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남자친구 어때? 그러니까 그 남자친구를 소개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 친구가 그러지 않아요? 다 좋은데, 너무 훌륭하고 다 좋은데 야 얼굴 잘생긴 거 보니까 야 바람기가 많겠더라 하고 한마디를 꺾어 내리더라는 이야기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면 다른 사람들의 어떤 정당한 훌륭함을 어떻게 해서든 깎아 내리고 이러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그러다 보면 당연히 온몸을 쇠창으로 찌르는 것 같은 고통이고 구리즙을 먹는 것 같은 고통이 왜 안이 오겠냐는 이야기예요. 마음 씀씀이가 바르지는 않는데 그런 것들이 다 근원이 돼가지고 세상살이 힘들어질 수 있다는 이야기죠. 일일 일야 만사만생 수대고통 무휴 휴식이라 하루 낮과 하루 밤 사이에 만 번이나 죽고 만 번이나 태어나 살면서 쉴 수 없는 고통을 받으니 그래서 여러분들 하루 밤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는다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는데 과연 하루 밤 사이에 만리장성을 쌓겠어요? 그러지 않아요? 바로 그와 같은 뜻이 되는 것이죠. 하루 낮과 하루 밤 사이에 만 번이나 죽고 만 번이나 태어나 살면서 쉴 수 없는 고통을 받으니 이루 형용할 수 없는 고통 때문에 만 번이나 태어나고 죽는 것처럼 아픔과 고통을 겪는다는 이야기죠. 방사 경고 획죄 여시라 바로 이것이 이 경을 비방한 연고로 받는 죄업이니라 여기에서는 이 경을 비방한 연고로 받는 죄업이다라고 표현을 했지만요 사실은 한 가지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열 가지를 다 부정적으로 본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지금 가정생활하면서 보세요. 지금 삶에 만족 못 하시는 분들은요 과거에 혹시 결혼하기 전에 다른 상대와 사귀다가 지금의 상대를 만나서 결혼했다라고 쳐요. 그러면 어때요? 항상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선택했으면 이런 고생을 안 할 텐데 내가 그때 그 사람을 선택했으면 내가 이런 참 답답한 일은 없을 텐데 하면서 과거를 떠올려서 지금 현실의 삶에 충족을 하지 못하는 분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회사를 다녔단 말이죠. 다니는데 특히 여름철 같은 때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A라는 회사를 다니는데 그 사람이 맨날 회사에 와서 하는 이야기가 그러지 않아요? 아 저쪽 B회사는 요즘 보너스를 매풀어준대 요번 휴가철 보너스를 매풀어주고 휴가도 며칠 준대 아 거기는 되게 좋겠네 내가 어쩌다 이런 회사 다니는지 몰라 해가지고 맨날 자기 회사에 대해서 불만을 갖더라는 이야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날 B라고 하는 회사에서 경력사원을 모집을 하게 됐는데요. 이 사람이 그 A회사에 다니면서 맨날 자기 회사 욕만 하더니 어떻게 되겠어요? B회사에서 경력사원 모집한다니까 아 잘됐다 이번 기회에 내가 B회사로 이적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 B회사에다가 입사원서를 내가지고 경력사원에 합격이 됐어요. 그래서 LN 회사를 그만두고 B라는 회사를 다니게 됐단 말이지 그러면 평소에 자기가 흠모하고 사모하고 굉장히 보너스도 많이 주고 휴가도 많이 주는 그런 B회사에 취직하게 됐으니까 그때부터는 굉장히 행복해야 되는데요. 어때요? B회사에 다니면서는 뭐라 그래요? 거기서 무슨 일이 있다고 아 나 옛날에 A회사 다닐 땐 이랬는데 지금 이 회사는 왜 이래? 아 옛날에 A회사에는 이랬었는데 여기는 왜 이래? 하면서 또 자기가 다니는 어떤 회사를 불만하거나 욕하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예요. 사람의 마음가짐이라는 것은요 자기 마음속에 무엇을 닮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바뀐 데는 이야기죠. 그래서 한번 부정적인 사고를 갖는 사람들은요 어떤 경우를 해도 다 부정적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남을 시기하고 욕하는 사람들은 한번 보세요. 절대로 칭찬 못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시기하고 비방하고 모함을 하죠. 그런 사람 가까이에서는 아니대요. 바로 방사경고 획재의 시라 이것이 이 경을 비방한 연고로 받는 죄업인이라 아까 그랬는데 꼭 이 경뿐이겠습니까? 어디? 세상을 부정적으로 비관적으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이런 고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이지요. 불의 죄인 이설기언이라 부처님께서는 죄인들을 위하여 개성으로 말씀을 하시었다. 신시자연신이여 오체자연죽이여 장래자연장도 즉 자연노라 신시자연신 이 몸은 자연으로 생긴 몸이니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4대 육신이라고 하는데 바로 어머니 아버님의 어떤 인연의 화합체로 형성이 됐지만 자연적으로 생긴 것이오요. 오체자연족이라 머리와 사지의 오체 우리가 오체 투지라고 그러는데 바로 이런 오체도 자연족, 자연으로 생기었고 장래자연장이라 자라는 것도 자연으로 자라나며 노죽 차연노라 늙는 것도 자연으로 늙어진다라고 했어요. 우리 보살님들 흔히들 자식들도 키우고 남편도 키우느라고 우리 집엔 애가 셋이야 애기가 둘 있는 집은 우리 집은 애가 셋이야 하면서 아이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부처님 말씀으로 이해하면 우리 보살님들이 키우는 게 아니여요. 저절로 크는 거지요. 이 몸은 자연으로 생겼고 머리와 사지의 오체도 자연으로 생겼고 자라기도 자연으로 자라고 늙는 것도 자연으로 늙어진다라고 했어요. 키우는 게 아니라 바로 저절로 크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어떤 지금 벼가 잘 자라고 있더구만요. 수분과 온도와 양분만 맞춰주면 벼가 혼자 잘 자라지 않아요? 단지 그런 어떤 인연 조건은 옆에서 사람들이 만들어주지만 우리 보살님들이 그런 인연 조건은 만들어주지만 사실 자라는 건 뭐예요? 스스로 자라나고 스스로 늙는다는 겁니다. 생래 자연생이오 사직자연사라 구장부득장이오 구단부득단이라 날 때 얘도 자연으로 생겨났으니 죽는 것도 자연으로 죽게 되리라 키가 크기를 구하여도 크지 않으니 적어지기를 구한다고 적어질 건가 요즘 키 크기 운동 키가 커지는 음식 해가지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데요. 부처님 말씀에 의하면 물론 노력하면 되겠지요. 예를 들어서 기린도 수 없는 세월이 지나오는 동안 높은 나무에 있는 열매를 따먹으려고 하다 보니까 세월이 지나면서 그렇게 목이 길어졌다라고 하는데요. 크기 위해서 노력하면 커지기는 하겠죠. 그러나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크고 작음이 났던 생사 역시도 자연에 의해서 형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고락여자당 사정유여이 욕작 유의공 독경 망문사 천천만만세 득도 전범윤이라 고락여자당 괴로움도 즐거움도 스스로 받고 여러분들 즐거움이나 괴로움을 누가 옆에서 만들어 줘가지고 자기는 가만히 있는데 자꾸 누가 만들어서 누구 때문에 그렇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 돈 때문에 그렇다, 실망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보는데요. 사실은 전부 스스로 만드는 것이라는 이야기예요. 괴로움도 스스로 만들고 즐거움도 스스로 만들고 본인이 좋은 생각하면 기뻐질 수 있고요. 나쁜 생각하면 슬퍼질 수도 있죠. 또 누가 자꾸 옆에서 그렇게 만들어준다라고 하지만 냉정히 살펴보면 그러한 원인을 만드는 것도 냉정히 보면 자기 자신이에요. 자기 자신이 주는 대로 받는 거 아니에요. 거울을 보고 웃으면 웃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 울면 우는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산을 향해서 우리가 소리를 지르면 메아리도 똑같이 운단 말이죠. 그러면 상대방이 나한테 힘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상대방이 나를 힘들게 하게끔 뭔가 원인을 제공한 것이겠고요. 상대방이 나를 즐겁게 한다라고 하면 내가 상대방이 즐겁게 할 수 있도록 뭔가 원인을 제공했다라는 이야기예요. 알게 모르게. 그래서 냉정히 보면 우리가 괴로움도 즐거움도 누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받는 것이다는 이야기예요. 거기다가 잘못되고 잘되는 것도 스스로에게 달렸다라고 했어요. 바로 고락여자당 사정유여이. 괴로움도 즐거움도 스스로 받는 것이고 잘못되고 잘되는 것도 스스로에게 달렸네. 운이 흔히들 잘못되면 어때요? 팔자 탓하고 조상 탓하지 않아요? 요즘 경제 탓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경제가 힘들어도 잘 사는 사람들은 잘 살잖아요. 흔히들 우린 잘 사는 사람들 보면 나쁜 짓 해서 잘 산다. 바르지 못해서 잘 산다라고 하지만 냉정하게 그 사람들의 어떤 내면을 찾아 들어가 보면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하고 다른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잘 사는 분들은 잘 살만한 뭔가 원인을 만들었고요. 못 사는 분들은 뭔가 잘 못 살만한 원인을 만든 것이지 잘 사는 사람들은 저절로 잘 되고요. 못 사는 사람들은 저절로 못 되는 것은 아니라는 그런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흔히들 보면 저 사람 재수 좋다, 운 좋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요. 심지어 길을 가다가 돈을 주거나 어떤 금은 덩어리를 줍는다라고 하더라도요. 그만큼 뭔가 이유가 있고 원인이 있기 때문에 형성되는 것이지 괜히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로 욕작 유위공 독경 망문사라. 좋은 공덕을 지으려면 이 경을 읽어서 이 경을 여러분들 자꾸 읽어서 뜻을 상기하다 보면 많은 깨침을 것 같아요. 천년, 만년, 세세, 생생, 부처의 몸 이룰 때까지 천천만만세, 득도, 천범륜, 도를 얻어서 자성의 법을 널리 전하라. 바로 천년, 만년, 세세, 생생, 끝없이 부처의 몸 이룰 때까지 부처의 몸이다 하는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터득해서 진리를 깨달을 때까지 바로 도를 얻어서 도도 스스로 깨우치는 거죠. 얻는 건 아니죠. 자성의 법을 널리 전하라. 이 진리를 널리 전하라. 불설 차경이 일체의 대중 등미 중유 부처님께서 이 경을 설에서 마치시니 일체의 대중들은 아직 느껴보지 못한 커다란 기쁨을 얻고 신명, 의정, 환희, 용략, 개견, 재상, 미상, 일불지견, 오불지견이라 마음은 밝아지고 뜻이 깨끗해져서 마음이 참모양이 아닌 것을 보고 부처님의 지견에 들어가 부처님의 지견을 깨달았으나 마음이 참모양이 아닌 것을 우리가 사실은 참모양의 마음을 가지고 태어나여 세상에 그래서 우리가 전부 다 불성이 있다고 하고 부처의 성품을 지녔다고 하는데요. 처음에 참된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불성과 진성을 가지고 나오고 살다가 우리가 어떤 오영락에 찌들어 살다 보니까 어때요? 때가 껴가지고 보이질 않아서 없는 줄 알아서 그렇죠. 사실은 외부에서 끌어다 놓는 것이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을 닦아서 보게 되는 것이지요. 마음이 밝아지고 뜻이 깨끗해지니까 바로 마음이 참모양이 아닌 것을 보고 부처님의 지견에 부처님의 지견 바로 지혜의 견해 부처님의 깨달음의 어떤 경제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지견을 깨달았으나 무입모 무지, 무견, 부득, 일법, 즉, 열반나이라 무입모 부처님의 지견을 바로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게 바로 뭐예요? 열애의 지견을 보여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열애의 지견을 깨달아 중생들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왔다 그랬어요. 부처님이 우리 중생들에게 뭘 만들어주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요. 이미 부처님 이전에서부터 형성됐던 세상의 이치를 열애의 지견을 부처님의 진리의 견해를 중생들에게 깨달아서 전해주기 위해서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다 그랬지. 여러분들 그런데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자기 자신도 깨달을 생각 안 하고 맨날 빌고 있잖아요. 부처님 해결해주시는 분 아니에요. 부처님 밥을 주시겠어요. 돈을 주시겠어요. 여러분들 합격을 시켜주시겠어요. 아니면 승진을 시켜주시겠어요. 부처님 해주시는 거 아니에요.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를 하다 보면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는 것이에요. 이런 부처님의 지견을 깨달았는데 무인무 알고 보니까 들어간 것도 없고 무지무견이라 바로 무인무 들어간 것도 없고 깨달은 것도 없고 무지무견 아는 것도 없고 보는 것도 없으니 부득일법 득열반낙이라 한 가지 법도 얻을 것이 없는 열반의 즐거움을 증득하였느니라 부처님의 진리는요. 여러분들 깨우친다 그래서 깨우치는 건 아니고 준다라고 해서 주는 건 아니고 받는다 해서 받는 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뭐예요. 여러분들 부처님께 맨날 빌지만 여러분들 스스로 깨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이 주는 것 없이 주고 우리는 받는 것 없이 받지만 부처님의 지견을 깨달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 불자님들 그 전에 오대산 상원사 방한함수님께서요. 문난속 어수란 집에 도둑이 들고 거울에 때가 끼어 있으면 상울이 뚜렷지 않다라고 하셨어요. 마치 빈집들의 잡초가 무상하게 돋는 것처럼 모든 방한과 고통은 주인공을 잃고 남의 정신에 살게 되는 거라고 하셨고요. 혹여 뻐꾸기에게 값을 치르고 소리를 들은 적이 있는가 라는 그런 질문을 하셨는데요. 뻐꾸기는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우리는 작은 일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있어요. 그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챙길까 또 어떻게 하면 더 많이 가질까 이런 생각으로 끊임이 없다 보니까요. 사실은 그 생각을 가지는 순간부터 우리는 지옥이 만들어지는 것이지요. 한 뼘도 안 되는 욕심 주머니인데요. 밑빠진 항아리와도 같아서 채워도 채워도 채워질 날이 없는 것일 거예요.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것을 가득 채우려고 발버둥을 치고요. 아무리 그렇게 해본들 동서고금을 다 둘러보아도 그 욕심 다 채우고 가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는 약이죠. 채우기는 고수하고 있는 것 다 놓고 가야 되는 형국 아니에요. 우리가 마지막으로 있는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단 말이죠. 우리 불자님들 지혜로운 어떤 부처님의 올바른 가르침으로는 여해한 그런 삶을 만드시기를 기원 드리고요. 제가 청주에다 여러분들 본문할 장소를 하나 마련해 놨어요. 청주에다 관원산 자비장사로 복명사거리에서 복명사거리 가는 중간인데 시간이 있으시면 매주 목요일날 오전 10시나 오후 7시 아닐까 여러분들 오시고요. 또 궁금하신 어떤 점이나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청주 BBS 불교 방송국이나 다음 카페 석일봉의 불교세계 남겨주시면 본승이 집필한 도서 가운데 한 권을 선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그동안 관음산 자비정사 석일봉이었습니다. 성불하십시오. 지금까지 관음산 자비정사 조지이신 일봉스님의 반야의 샘 함께하셨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비정사